안녕하세요. 오늘의 어슬렁 어슬렁 아프리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깜짝 놀랄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구독자님으로부터 메일을 한통 받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맹견보이 마을에 현재 집 짓고 있는 위치를 한번 찾아가 보았는데 구글 지도를 통해서 찾아가 보았는데 거기에 제 집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여러분 믿으세요? 구글 지도에 무쇼 안 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대요. 아니 저는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어? 정말? 제가 구글에 얘기한 적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구글 지도에 제 집이 표시될 수 있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알 가라 사막 그 큰 땅에 내가 정말 조그만하게 집을 짓고 있어요. 28평이에요. 그 28평에 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제 집이라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구글에다가요. 제가 구글 어스 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구글 어스가 나오겠죠? 여기서 우측에 있는 어스 실행. 한참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지도를 워낙 자주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지도가 아주 익숙할 겁니다. 세네갈의 코입니다. 다카르. 그리고 눈이에요. 생루이. 제 집은 찾기가 쉽습니다. 생루이 근처거든요. 생루이 근처에서 여기 이렇게 W자로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이 근처가 제 맹견보이고요. 정확하게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두 개의 큰 마을이 나타나는데요. 맨 처음에 보이는 마을이 게이에. 두 번째 보이는 마을이 맹게이에. 바로 이 맹게이에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맹견보이 마을입니다. 사실은 맹견보이 사람들은 여기를 맹견보이라고 부르는데 구글 지도에는 맹게이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집은 두 마을 사이의 중간 지점에 표시되어 있어요. 맹견보이에 들어가는 제일 첫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중간 지점인데요. 보시면 지도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여기가 새마을 해관 그리고 여기가 쿠판장 새마을 해관 뒤에 여기에 라미니 집을 짓고 있고요. 제 집은 여기서 떨어진 도로 건너편인 여기 근처인가요? 이 근처에 여기에 제 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 집이 표시가 안 되어 있죠? 당연하죠. 지금 짓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지도가 날짜가 보세요. 이미지 날짜가 2021년 1월 9일 작년 1월 달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지은 지 한 달 되었으니까 당연히 표시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어디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참 봤어요. 한참 봤는데 없어. 없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좌측에 보시면 네모 칸 두 개를 겹쳐 놓은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면 여기 일부 정보 표시가 있고 모든 정보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 표시 이거를 누르면 신기하게도 세네갈 새마을 해관이라고 한글로 적어져 있고요. 여기에 보면 무슈 안에 집 무슈 안에 하우스라고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 볼까요? 세네갈 새마을 해관 여러분 보세요. 무슈 안에 집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는 세네갈 새마을 해관 라빈 집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와 놀랍다. 정말 제 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색깔이 조금 다르죠. 여기는 핑크빛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핑크빛이지? 아직 공사 중이어서 그런가요? 보면 핑크빛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눌러봤어요. 눌러보면 여기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무슈 안에 집 세네갈의 홈스테이 아니 이건 또 뭐야 아니 도대체 이런 정보를 누가 올린거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제 집의 위치랑 홈스테이까지 올려놨어요. 이야 물론 제가 이번 12월에 우리 구독자분 세 분을 모시고 여기 제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간 살면서 이 마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올 계획이고요. 거기에는 농업교육, 한글교육, 건축에 관한 교육 또 대나무 홍 선생님께서 가셔서 대나무도 심고요. 마을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올 계획이고 그리고 내년 1월에는 또 다른 구독자님이 한 세 분 정도 오셔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또 한글교육 그때는 정말 한글교육에 대한 전문가분이 오세요. 그래서 그 전문가분께서 한글교육을 직접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집에 용도는 아주 많습니다. 교육장으로도 주로 쓰이고요. 그리고 제 집에 28평 뿐만 아니라 마당 평수가 약 185평 정도 되니까 거기에 온갖 작물을 심어서 작물재배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구글에서 고맙게도 제 집에 대한 정보 그리고 홈스테이까지 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어요. 아니 진짜? 제 컴퓨터에만 그런가요? 여러분 컴퓨터도 이렇게 나오는가요? 이야 진짜 과거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저 우리집 TV에만 제게 나오나? 다른 집에는 안 나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진짜 무시하네 하우스라고 바로 나오는 거야? 보시면 2021년에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구독자님의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포도르의 농업 현황을 설명할 때 제가 막 여기는 마을이 너무 큽니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구독자님이 아니 큰지 안 큰지 무슨 축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무슨 사이즈가 있어야 큰지 안 큰지 아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거는 축적을 표시해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 축적은 여기 지도 밑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재 100미터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구글 지도 우측 밑에 보면 정확하게 축적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우리 새마을 토지, 새마을 수로공사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바뀌었나 제가 보니까 바로 여기 이 지점인데요. 와 이것도 놀랐어요. 보세요. 여러분 구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세네갈 맹견보이, 새마을 롱수로 1구역 그것도 한글로 와 대단하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제가 정보를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썼죠? 말 나온 김에 한번 구경을 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지도이기 때문에요. 아직 우리 수로가 정확하게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강이고요. 여기에 워터펌프를 설치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땅을 팠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이 강물이 여기까지는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농수로를 연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농수로를 연결했고요. 여기까지 연결했고 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도 농수로를 연결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니청년, 골다청년 보고 싶다는 댓글이 많은데요. 여기가 기니청년이 일구었던 밭이고요. 그리고 골다청년은 이쪽에 길게 여기에 땅콩 농사를 했습니다. 지금 땅콩이 보이지 않죠? 이 땅콩은 작년 가을 이후에 했으니까 지금 화면상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지금 보시는 지도는 작년 1월 9일 날 찍은 지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고 제가 벼를 심었던 필드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벼를 심었고요. 그래도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네요. 맹견보이 우리 새마을 필드에 양파를 재배했던 그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우리 알리우가 양파를 재배했죠. 여기서 양파 재배한 곳이 아주 선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염소 파티를 했습니다. 염소 파티를 했던 집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 마당에서 주민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염소를 먹고 즐겼던 그런 곳도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고요. 우와 구글 지도 이거 멋집니다. 정말 업그레이드를 너무 멋지게 해주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이야 이거 뭐 상당히 놀랍는데요. 우리 구독자님의 우연한 메일을 보고 제가 직접 오늘 다시 한 번 더 봤는데 아우 정말 놀랐습니다. 앞으로 맹견보이가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구글 덕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이 둥그런 원이 뭐냐 라고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이거는 대부분 유럽에 있는 농업 법인 회사들이 와서 피벗 관계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양쪽에 팔을 뻗어서 중심을 잡고 이렇게 둥그렇게 돕니다. 그러면서 물을 주는 관계 시스템인데요. 그 관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기서 반농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서 찍으면 이렇게 둥그런 원으로 표시됩니다. 사실 이 시스템은 미국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래를 내려보면 이 둥그런 원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피벗 관계 시스템이 보통 광활한 토지 또 사막과 같은 광활한 토지에 아주 적합한 관계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런 피벗 관계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 집이 여기 바로 옆에 표시되어 있다는 거 그것도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 이거 뭐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가 이러면 곤란한데 진짜 너무 기뻐요. 우리 맹견보이 촌장님이 저보다 더 위대한데요. 촌장님은 촌장님 집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도 않아요. 촌장님의 위치를 보면요. 여기가 모스크입니다. 모스크가 보통 우리가 이정표로 많이 사용하는데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집이고요. 모스크를 지나서 쭉 오다 보면 여기에 있는 집 한 채 이것이 바로 우리 촌장님의 집입니다. 아니 뭐야. 촌장님의 집은 구글에서 표시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뭐라고 제 집이 구글에서 표시가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아주 일할만 나는데요. 정말 이번에 세 분을 모시고 맹견보이에 들어가서는 정말 많은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요즘도 우리 세 분과 계속 카톡방에서 공유하면서 준비물이라든가 어떤 걸 할지 계속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어슬렁어슬렁 채널은 구독자님들과 그리고 제가 공동으로 세네갈 사막마을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맹견보이에 있는 세마을 공원의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공원 앞에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게 바오밤 나무입니다. 이 공원은 현재 지금 잘 이용되고 있고 공원 안에 나무도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이 공원을 이렇게 제2의 공원 제3의 공원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공원을 짓는 가장 큰 목적은 나무를 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데 나무를 심어 놓으면 좋기야 좋겠지만 양들의 공격을 그냥 쉽게 받아버려요. 그래서 심어 놓자마자 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원 안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공원에 담벼락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 공원에 심었던 나무는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양도 먹지도 못하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공원을 나무 공원을 이렇게 조금씩 더 늘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가 나무가 많이 심어지겠죠. 사막화를 막기 위한 저의 작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동안 사막화 막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거의 다 실패했거든요. 실패한 이유가 이런데 그냥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이 가만히 두지를 않겠죠. 양이나 염소들이 와서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원식으로 가야 나무를 심는 데도 유리하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 앞으로 이런 나무 공원을 조금 더 만들 예정입니다. 물론 제 집에도 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제 집에도 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이 근처에도 나무를 많이 심고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먼저 구글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구글도 우리 어슬렁 어슬렁 아프리카를 보고 있다. 구글도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는 내용을 응원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부터 계속 라민이 안 보이죠? 아마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일주일 동안 라민이 안 보입니다. 사실은 오늘이 세네갈에서 아주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인데요. 세네갈 종교적인 날인데 성지술래의 날이라고 있어요. 그걸 마갈뚜바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이 마갈뚜바입니다. 성지술래는 보통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약 한 3일 정도 하기 때문에 거의 한 3일을 성지술래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일도 안 하고 성지술래 장소인 뚜바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세네갈 모든 사람이 전부 뚜바로 향합니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모든 장관들 그리고 심지어는 외교 대사관이 되겠죠. 각국의 대사관의 대사님들도 거의 뚜바로 향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날이고요. 그리고 교통이 아주 복잡하겠죠. 실제로 실제로 마갈뚜바 하는 날은 엄청 교통이 복잡해요. 두바에서 약 100km까지는 차가 엄청나게 밀리고요. 그리고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아예 길거리에 텐트를 치고 자기도 하고요. 굉장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과거에는 거기가 또 다 비포장이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동하다 보니까 또 밤에도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비포장에 여러분들 세네갈 차 아시죠? 그 차에 막 자가용에 한 30명씩 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구덩이가 있으면 막 덜컹 그러면 저 위에 탄 사람들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서 척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성지술래의 날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분들은 어떤 술래했다 하나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날이에요. 우리 라민도 지금 거기에 갔습니다. 이 뚜바는 1886년에 아마도 반바라는 사람이 뚜바 지역에 모스크를 세우고 이슬람을 전파하고 코란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프랑스가 침입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아마도 반바라는 사람은 물론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네갈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서구 제국주의와 맞선 그런 독립운동가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세네갈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요.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성가신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프랑스가 이 세네갈을 통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아마도 반바를 체포를 하고 지금의 생류에 있는 지금의 도청 건물 밑에 지하 감옥에다가 가두었어요. 제가 그쪽도 거기 감옥에도 직접 가봤는데요. 감옥이라기보다는 아주 막 조그만한 방에 그냥 여러 명을 가둔 거죠. 그러다가 이 아마도 반바를 또 가나인가요? 그쪽으로 또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도 반바가 세네갈을 떠나는 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떠나는 날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게 기원이 되어서 그날을 마갈뚜바로 지정을 하고 세네갈 성지 순례의 날이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일종의 우리가 사우디의 메카에 성지 순례를 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심하면 거의 한 일주일을 옵니다. 거기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요. 사실 뚜바는 우리 채널에서도 제가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굉장한 성지입니다. 정말 뚜바 사원에도 외부인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정문에서 건물까지 상당히 거리가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네갈 태양이 아주 뜨겁잖아요. 신발을 벗으면 발바닥이 막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잘 걷지도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맹견보이에도 마갈뚜바에는 휴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하는 일정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내일 이런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자꾸 지연이 되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어슬렁 어슬렁 아프리카를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